지금 버리... 오! 케이스케상 왔다 하하하하 오스카레사바 데스 케이스케상 에이 마이너스인데 지르는 용기 우쇠로 으이이이이이이 뭐야... 뭐야 아니 잠깐만 왜 캔슬이 된거죠? 나는 때리려고 생각했는데 어이탱이 없네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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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아 지렸네 잘기다렸네 아잠마 너무 빨라 게임이 카우마에서 뭔가 진거같아 내가 에이 호오오 와 나이스 늘케 아 왜이렇게 끊기냐 우와아 호호호호 이거 지면 강등이겠는데 따악 강등이야 안돼 와 나이스 초풍 타이밍 오 잘한다 이렇게 땅막기 때리기 어려운데 아 뭐해 콤보 좀 똑바로 때려라 콤보 좀 똑바로 때려라 에이 에반데 오 나이스 와 대박 아 9번 앉았어 아니 저를 응원해줘야죠 여러분들 아 때렸는데 야 켜버려 켜버려 와 양손할걸 와 와 오 어떻게 막았어 대박이다 오 나이스 오 와 어떡하지 엄마야 아 실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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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수해 와 와 와 역시 안준뱅 아 아 아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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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반응이야 어머 다행이다 아 잘하네 망했다 아니 막은거 같은데? 대단한데? 다행이다 아 렉걸려 잘했다 아 뭐야 아 렉걸려 다행이다 아 대박 뛰어서 잘해야되는데? 오 죽은거 같은데? 살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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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시 렉걸려 에? 에? 다행이다 와 중간중간 빨리 앉는거 봐 징그럽다 징그러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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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거 하면 안되네 아 오 충맞춤 또 앉아있네 야 나 알고있었어 이걸 맞으면 억울해져 어 피 얼마 안차잖아 우와 나이스 통발 와 지였네 무슨 생각 뭐였어 어 따라온어 아니 왜 자꾸 초폭 맞는거야 가다 섰는데 나이스 하단스인줄 알았지 위험했다 아이씨 좀 억울합니다 진짜로 아 끝날게임은 자꾸 어거지러왔노 아 아 카자 좀 노답이긴 해요 지금 철권팔에서 아 아 아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우 나와라 나와라 와 이게 뭐냐 아 왜 와 엇박자로 뻥말 좀 늦게 썼는데 그걸 초풍 넣고 있네 대단하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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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진짜 옛날 세븐 카자처럼 하면 안된다 저게 생겨가지고 아무아무아무아 죄송해요 아따 잘 때리네 에이 에이 바보 어떻게 이런걸 흘리는거죠 대단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내가 이겼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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